자 이쯤에서 우리 반감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떨리네요. 2억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 아 왜 멀어요? 멀지 않아요? 지금 다들 좀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항상 올랐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같을지 네 매주 화요일 11시 30분에 진행되는 AM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진석 앵커의 출장 이슈로 제가 이 자리를 끝하게 됐는데 이 코린이의 시선으로 한번 차트를 잘 한번 쳐다봐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파트너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 추우세요? 네? 벌써 안 보이시겠지만 반바지도 입고 계시거든요. 이게 오늘 그래봤자 16도인데 거의 한여름 패션으로 오셔가지고 아 네 저는 한 겹 더 껴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주 시장이 핫한 만큼 애널리스트는 같이 핫하신 것 같아요. 체감온도가 한 30도쯤 되거든요. 30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AM 매니지먼트의 프리미엄 콘텐츠 있잖아요. 한 달 무료 체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그 저희 신규 구독자 한해서 지금 한 달 무료 구독 이벤트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1억 찍고 무료 쿠폰 그거는 저희가 화수 끝났어요? 네 끝났죠. 이틀 진행했던 거고 영빈님이 혹시 말씀 안 해주셨나요? 이틀 동안 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해주셨는데 아쉬우니까 어떻게 연장이 안 되나 하는 마음을 그래도 꽤 많이 수령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꽤 많이 수령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다행이네요. 어떻게 가격이 좋은데 한 번 더 하실 생각 있나요? 어 뭐 얼마든지 얼마를 찍으면 하겠다. 네 뭐 다음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현재님이 한 번은 제가? 제가요? 네 1억 찍고 했으니까 2억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 왜 멀어요? 멀지 않아요? 그럼 2억 공약인가요? 어 2억이요? 2억 하면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2억 하면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밤부터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인마켓캡에서 알림이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완과 함께 주요 뉴스부터 한 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지금 코인마켓캡 창을 열고 있거든요. 제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네. 제가 어제 퇴근할 때 비트코인이 미국장이 시작할 쯤이겠죠? 제가 퇴근했을 때니까? 그때도 막 7천, 아 7만 천, 7만 2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간밤에 떨어지지 않고 7만 천 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6만 9천 달러선을 계속 횡보하나 했는데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가량 올라서 7만 1,463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밤사이 코인마켓캡 알림이 계속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더리움 가격 알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3,7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을 보면은 살짝 하락 추세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간만에 24시간 기준으로 8% 상승했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6.87%, 거의 7%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유일한 효자 종목이 솔라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라나를 한번 보면은 솔라나는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5%가량 빠진 모습으로 지금 179달러, 1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은 살짝 올라서 0.6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밈코인, 대장주, 도지코인도 0.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거는 어제자 뉴스여가지고 가격이 지금 1억원 일시회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 1억을 넘었다가 중요... 1억 넘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이유가 현물 ETF로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시장의 회복세를 보인 게 ETF의 8,600억 규모 8,600억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이 돼서 이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서 2, 3주 내로는 또 심지어 블랙록 비트코인 보유량이 GBTC를 넘어설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요. 블랙록 ETF 기사인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이 2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육박했다. 이게 채권형 ETF가 나온 지 2003년에 나오고 5년에 걸려서 200억 달러에 그걸 달성을 했는데 비트코인 ETF는 나온 지 이제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3개월 만에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랑 피델리티의 ETF는 ETF의 59일 그러니까 약 두 달 연속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무시한 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ETF로 인한 그런 가격 추세를 한번 보면요. 이게 블랙록의 현물 ETF 차트거든요. 한번 보시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빨간 선이 금요일 가격이고 파란 선이 월요일 가격인데 보시면 6%나 오른 채로 가격이 오른 채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피델리티 인기도 엄청나다 했는데 피델리티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금요일보다 월요일에 6.6%나 오른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어마무시해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좀 매크로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요. 이번 주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이슈가 계속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제조업 전망이 좀 좋게 나오고 또 고용 지수도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2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자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반감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반감기가 이제 열흘 하고 5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 왜 이거 보는데 제 심장이 갑자기 뛰고 긴장이 되고 좀 그런데 아마 반감기 전후로 시장에 또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면 저희 회사는 또 바빠지고 저는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긴장이 되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지금 상당히 떨리네요. 이런 와중에 반감기를 앞두고 이 와중에 1분기 거래량이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 2분기 이후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 거래량이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거래소의 활동도 활발했고 ETF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유동성이 조금 몰린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차트로 같이 보면요. 제가 아까 2021년 거래량이 최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2021년부터 2022년에 상승장이 보이고요. 여기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1년 지수를 보면은 상승장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또 비슷하게 2017년과 2018년에도 한 1년 정도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올해, 올해 초도 살짝 상승세가 시작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2017년과 2021년과 지금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해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계속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 방송들 보면 송승재 애널리스트도 그러고 고영빈 애널리스트도 7만 2천 달러선, 7만 3천 달러선 뚫으면 뭐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매도벽 이 차트를 또 보면요. 여기 7만 2천 달러선의 매도벽 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뚫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못 뚫으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 우리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만 3천 달러를 뚫으면 8만 2천 4백 달러까지 간다 뭐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8만 2천 4백 달러 저는 8만 2천 4백 달러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좀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항상 올랐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같을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8만 2천 4백 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 우선 지금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면요. 보시는 대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지금 하단 지지선은 5만 9천 달러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5만 9천 달러를 기점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도 이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특정 패턴이 생겼죠. 네.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생겼던 거고 이 보통 수렴을 하고 다음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지금 상방돌파가 이번에 어제 확실하게 좀 나와줘서 네. 지금 돌파가 나왔지만 7만 2천 8백 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저항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으면은 저는 그래도 7만 5천 달러 정도는 한번 찍을 거다? 네.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높일 것 같아요, 신고점을. 언제쯤 높일까요? 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추세가 네. 꾸준히 계속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가지고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고점이 한 7만 4천 달러 정도였다면은 개인적으로는 7만 5천 달러 정도 이 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도달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빠르게 꺾인다 싶으면은 네. 빠르게 꺾이면은 이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까요? 꺾이면? 꺾이면은 보통 이제 이 수렴의 일반적인 패턴이 정석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돌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지만 꺾인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이 꺾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꺾이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보면은 비트코인이 항상 어떤 고점을 만들어갈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처음에 가속 추세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죠? 네. 올랐다가 한 번 급하게 조정 한 번 줬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엄청 강하게 터졌죠? 그래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만큼 강하게 반등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5만 9천 달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 5만 9천 달러는 강한 지지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으니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고점이 두 개의 기준으로 RSI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다이버전스 형태 하락다이버전스 형태를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고점을 낮추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제 현재 관점에서는 일단 우선 고점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높이고 높였을 때 보통 신고점을 갱신을 하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어? 신고점 갱신했으니까 이제 쭉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저항도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달라붙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윗고리가 이제 크게 생기고 힙소로 이제 크게 빨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7만 2천 달러를 뚫고 7만 5천 달러까지 찍는 찍으면 찍고 나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저렇게까지 5만 아까 5만 몇천 달러였죠? 5만 뭐 5만 9천 달러 5만 9천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응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5만 9천 달러 가까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오르기 전에 내가 이제 좀 매수를 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얘가 여기서 만약에 신고점을 갱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7만 5천 달러 도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일부는 단기적으로 입절할 필요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얘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안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뭐 나머지를 계속 홀딩 해보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은 뭐 다시 좀 추가적으로 사보든지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땐 일단은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신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추세가 나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부 수익 실현을 할 거고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안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다들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반감기가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그랬다시피 반감기 이후에 뭐 살짝 일시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엄청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곧바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그럼 비트코인도 반감기 직후에 어? 바로 얘도 그냥 크게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반감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과거 패턴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반감기예요. 네. 2차 반감기, 3차. 근데 지금 이때를 다 확대해서 보면은 어... 반감기 직후에 크게 뭐 오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반감기 이후에는 다음 추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횡보, 수렴 뭐 이런 식의 재정비 기간을 가진 때가 많았어요. 네.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점 자체가 지금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이제 수렴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랬다라는 거는 얘가 수렴으로 돌파가 나와도 결국엔 다시 꺾이면서 5만 9천 달러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감기 이후에? 네. 그렇죠. 반감기 이후에 이제 보통 횡보 수렴이 나타나면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뭐 1, 2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어... 횡보 수렴을 하면서 이제 흔들기를 하겠죠. 뭐 오르락내려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흔들기가 나올 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결국 오른다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투자 정화점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넓게 보고 좀 시야를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한 번 떨어질 때 5%, 8%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이 나와서 우리가 뭐 고점에서 샀는데 8% 떨어진다. 그거 어떻게 버텨요? 일반 심리상 잘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또 오르면 또 달았다고. 비트코인에서는 사실 5%, 8%가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급등하고 이러면 막 40% 이렇게까지도 오르고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 투자 정화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거의 이제 모든 100% 비중을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 후 매매하면은 뭐 다행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 비트코인 관점을 보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락폭의 뭐 1.5배 크기에는 뭐 2배까지도. 그럼 비트코인이 8% 정도 내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알트코인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5% 기본이고 20%도 요새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원금이 마이너스 20%가 순식간에 까였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버티고 있겠어요. 못 참죠.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엇박자가 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사이클 전에 흔들기다. 흔들기 추세니까 한두 달 정도는 비트코인이 당장 크게 가격이 막 상승해서 뭐 10만 달러 갈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하고 계속 쭉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으로 이 흔들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좋겠죠. 한두 달 동안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일정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은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 구간에 왔을 때 사람 심리상 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일반적으로 매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되게 배 아프거든요. 배 아프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감기 과거 패턴을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는 할 만하다. 어차피 결국에 장기적으로 오르기는 할 거지만 한두 달 동안 횡보하는데 우리가 계속 폴딩하고 있으면 그 기회 비용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계속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추세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뭐 금일 기점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급하신 그 8만 2천 달러 선 그거는 일단 반감기가 지나고 7만 2천에서 7만 5천까지 한번 그 고점을 올린 다음에 또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오를 거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우선은 당장 막 8만 2천 4백 달러까지 얘가 이제 상승을 크게 할 거라는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어 보여요. 뭐 결국에 물론 가긴 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가 여기서 올랐을 때 한 7만 5천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또 강하게 올라가지고 쭉 크게 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8만 달러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도 얘가 8만 달러를 가든 뭘 하든 해도 흔들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흔들기는. 그 흔들기가 폭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냥 막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건 제가 항상 매일 출근하면서 하는 말이 차트를 보면서 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제도 샀어야 되는데를 매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사실 어제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6만 9천 달러 선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7만 2천 달러 선이니까 어떻게요? 사요 말아요? 아직. 단기적으로는 저는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폭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도 우선 단기적으로 신고점은 한 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사실 정말 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심 없어. 나 그냥 비트코인 그냥 장투할 거야. 적어도 내가 오랫동안은 계속 그냥 홀딩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지금 가격이든 여기서 뭐 만불로 오르든 언제 사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뭐 좀 DCA하는 방식으로 매주 월요일날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사실 이런 방법이 상승장에서 좀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하는 투자 방법 DCA. 가장 좋은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childc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